안녕하세요. 여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배워볼겁니다. 하나보다는 뭐 두개이지만 하나하나라고 해요. 하나. 스펀을 배워주는거에요. 스펀. 스펀. 이거 스콘인데, 스콘은 여러분이 잘 알죠. 경멸하는거. 이런건데, 에이콘그룹은 도토리 같죠. 근데 스콘은 경멸 이런 뜻인데, 스펀. 스펀. SPUR은 박차라는거 아세요? 여러분이 박차. 이 카우보이들이 깨꼬 뒷부분에 뾰족한거. 그걸로 딱 다른 다음에 말을 갖다가 팍 차면, 말이 확 달리기 시작하는거죠. 그걸 박차를 가하다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박차. 이 두 단어가 약간 연관성이 있다는거에요. 아무튼 스펀은 태자노타의 뜻이고, 이건 경멸하는건데, 이거는 발로 팍 찍어갖고, 스펀. 박차를 가하는거, 차버리는거 비슷해요. 태자노타라고 외우는건데, 막 그런정도 알아두시고,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none will be as wonderful as this one. 이만큼 멋진것은 없어. 라고 미국에는 말한거죠. I gave it to her. 님에게 그걸 주었지. 아무튼 her를 이런식으로 쓰고 있어요. He handed a little girl. 꼬마에게 꽃병을 건넨다. Did I not choose well? 로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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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선택을 잘하지 못한거 아닐까? 그랬더니, I like yellow flowers better. 로라엘이 말하는거죠. 전요, 노란색 꽃이 더 좋아요. 하지만, I guess. 제 생각에, It's ok. 이것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Miguel이 질문하는거죠. Is that gratitude? Gratitude? Gratitude. 감사함은거. Gracias. 뭐 그렇게 쓰죠. 스페인어로, gracias. 그러기도 하죠. 그 감사가 너에게 대한 감사의 표시야. 이건 뭐 나에게 대한 얘기도 아니고. I faced alligators for her. 난 님을 위해서만. 이 아구아구 부딪쳤는데, She spawns me. 그녀가 나를 태쩌놨는거야. I hate to see what you will be. 니가 될거. 자라서 니가 뭘 듣지,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what does, 요거는, what does, the word, the word spawn인거야. the word spawn. 아무튼 여기 spawn이 들어가야되겠죠. 에, spawn이 뭘 의미하는데요. 그랬더니, 음흠, 뭘 의미하는거에요. 그러니까, reject, reject, 거부하는거지. send away, 쫓아내버리는거. 그랬더니, I didn't, I didn't spawn you. 그러면 저는, 에, 아저씨를 갖다가 퇴짜놓은거 아니에요. 로라인이 인상을 쓰며 말한거죠. I just like yellow. 그냥 노랑이 좋은거에요. You said you wouldn't go awake. 안간다고 했었잖아요. When we were in that tree. 그 나무에 붙어있을 때, you said you wouldn't leave me. 절 떠나지 않는다마요. and, I didn't, I didn't. 안 떠났지. 그래서, and, 그리고, you're not going to leave me, not. 지금도 떠날 수가 없는거에요. I want to let you. 허용하지 않을거에요. 이렇게 된거죠. A, 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spawn인거죠. 미국 꼬마, 꼬마애가, spawn이라는, 우리 음식으로 하면, 태자, 이렇게 어렵잖아요. 태자, 놓다. 태자가 좀 어려운가, 뭐 그렇게 했죠. 아무튼, 그런 표현을 쓴거에요. 쭉 내려가보죠. 자, reject. 잭트는 뭐로 던지는거죠. object 아시죠? 뭐, 목적어도 되구요. 대상이 되는거죠. 향을 던지는거. 근데, reject는 니가 거꾸로죠. 그러니까, 거부하는거. 사절하다.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send away는, 잘 보내는게 아니고, 쫓아내 보내는걸 말해요. 해고하다. gratitude,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 명상은 뒤에, for를 써요. 그 다음에, 그냥 사이일 때는, to를 쓰기도 하는데, gratus가, prison, 기쁘게 하다, 또는 thankful. 뭐, 그런 단어에서 온거에요. 이게 뭐, 고대 불어를 거쳐서, 중세, 라틴어로 갔다가, 그게 바뀌는거죠. 자, 우선, spawn이라는 단어, 주로 문어에서 사용되는거에요. 이거, 생각보다 문어채라는거에요. 어, SAT 문제를 하다보면, 문어채냐 아니냐가 중요할때도 있어요. 그 차이를 물어보기도 하죠. 사람, j, 충고등을, 퇴짜놓다. 딱 거절하다. 뭐 이런거죠. 콧방깃기다. 상대도 안타. 경멸하다. 자동사일때도 뭐, 콧방깃기다. 없인역이다. 경멸, at를 써요. 고대 영어에서는, 이게, sponen, 이게 spomen, 라틴어에서는 spamer, 이렇게 나는데, 이게 다 도움이 안돼요. 근데, 이게, scon하고도 유사하구요. 이게, spon, 박차, 차버리는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spon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는, spon하고 같이 외우는게 쉬워요. 물론, spon라는 단어, 박차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근데, 이게, 차버리는 것과 scon, 경멸하는 것이 섞여있는 단어라는 거에요. scon도, 단어를 외우기 어려워요. 이, 게르마니가 어원에서 고대 불호를 갖다가, s감, 이렇게 됐다가, 뭐, 이게 생겼다는데, 저 여기, 잘 읽지도 못해요. 불호는 제가. 아무튼, scon에서, spon과 scon은 유사성이 있다는 거고, 여기 말하는, spon은, spon, 박차하고 관련이 있다. spon과 관련해서, 또, 이 scon과 관련해서, 짝으로 기억을 해줘야지만, 여러분이, 이 spon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게 짝으로 기억해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그 단어를 많이, 단어 위주로 가리키시는 어휘 위주로, 어, 뭐, 우리말에서 spon이 어떻게 되면, 뭐, 이게, 태자 넣는 건지, 저는 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가리키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으면, 그렇게 배우시고요. 저는, 한꺼번에, spon, spon, 이렇게 같이, scon하고, 결합을 해서, 외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